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50년이 되면 33억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순절 교회와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천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기독교 현황에 따르면 가톨릭을 포함해 전체 기독교 인구는 25억 5천9백만 명으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5억 7천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2050년에는 33억 3천4백만 명으로 7억 7천만 명, 23%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 비율은 32.2%에서 34.2%로 2%포인트 증가하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종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6억 명인 오순절 교인 수는 2050년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전통적 기독교 국가인 서구 유럽이나 북미보다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2050년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수는 지금의 6억 9천2백만 명에서 2배 가까이 성장해 12억 8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밖의 해외 선교사는 43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늘고 연간 성경 발행 부수도 9천3백만 부에서 1억 2천만 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독교인은 현재 1억 1천3백만 명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2025년 1억 1천4백만 명을 넘었다가 2050년에는 다소 감소한 1억 7백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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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